우리 새누리당과 함께 조원진 후보를 선범으로 하여 우리 이 제2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앞으로 이끌어 봐주셔야 할 여성 전사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홍보전략본부장이신 우리 이 제2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을 앞으로 이끌어 봐주셔야 할 여성 전사를 모시겠습니다. 우리 홍보전략본부장이신 한미홍 대표님 모십니다. 여러분 귀 좀 내주세요. 여기 서 계신 분들 좀 뒤쪽으로 서주세요. 이쪽으로. 네 조금 빠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봐도 또 보고 싶고 마음 든든하고 안 보면 궁금하고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마치 독립운동하는 기분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정의 바로 세우자. 법치 바로 세우자는데 왜 이렇게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핍박과 협박을 받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몇 가지 소식을 제가 전해드릴게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기자가 이 사전투표 출구에서 조사를 한참 하고 기사를 썼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기는 자기는 1번에서 5번부터의 후보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출구조사에 나온 사람들 누구한테 투표했냐고 봤더니 6번한테 다 찍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 이거 트럼프처럼 예상하지 못했던 일 생기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 정치판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 이러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저 시애틀에서 온 어떠한 분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시애틀의 그 교민들이 거의 다 조원진으로 통일하자고 얘기했답니다. 지금 뭐 미주 지역의 여러 곳에서 우리 교포들은 이 대한민국의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썩은 언론들은 안 봐요. 잘 볼 수가 없고 한국 소식을 유튜브로 봅니다. 유튜브로 보니까 진실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합리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민주주의에 길들여져 있는 외국에 사시는 교민 여러분들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정의롭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상식에 벗어나는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한 가지로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안되겠다 싶어서 저는 생전 그런 거 안 하는데 병원에 가서 이 영양제 주사를 맞았어요. 피고 빨리 풀리고 목이 빨리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 주사를 맞으면서 이 시간이라도 좀 쉬어야지 그러면서 눈 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 청와대 주치의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 피곤과 몸을 살릴 수 있는 일은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급히 피곤을 푸는 응급처방만 하니까 맨날 그 영양제 주사를 온갖 주사를 나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주사를 맞으면서까지 서류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주사 맞는 제가 너무나 죄송한 생각이 들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일만 하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지난 30년 동안 쌓여진 그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공무원 연금법 고쳐서 세금 얼마를 절약했어요? 500조 가까이 절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법 노동법 계약을 막았지 않습니까? 또한 저 사악한 물이 통진당 반역 세력들 해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전교조 법의 노조 만들고 이제 민노총도 해체하려고 하다가 또 북한 핵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이렇게 터무니없이 당했는데 그거 우파 정권 아니어서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좌파 정권 나가야 된다 이러는 분들 그럼 우파 정권 있을 때 니들 뭐 했냐? 우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보수 우파가 만들고 귀여운 나라 아닙니까? 이 나라가 대한민국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산업화로 이만큼 살만하게 만들어준 박정희 대통령 요만한 티끌을 전부 내국노 신일파 반역자인 것처럼 만드는 저 종북 세력 역사 왜곡 세력의 그 꼬임에 우리 젊은이들이 다 머리가 돌아버려가지고 지금 이 정신물이 없는 젊은이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 우파 정권에서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애국자 그 대통령들이 그렇게 매도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모욕당하고 사실을 왜곡당하고 있는데 그 동상 하나를 못 만든 이제까지 그게 대한민국 보수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저 핵을 만들게 하고 전 세계를 속이고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저 김대중이 동상은 곳곳에 있어요 전라도에 가면 백몇씩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기로 받은 햇볕 정책으로 평화를 살 수 있을 것 같이 세계를 속이고 받은 노벨평화상 회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뇌물의 쩌들은 그 뇌물로 빌딩 사서 임대 사업하고 있는 저 노무현의 저 권양소 구속해야 됩니다 뇌물 70억 이자까지 다 토해내고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역대 정권에서 가장 부패한 정권이 노무현 정권입니다 그 일가 권석 보수와 부하들 다 감옥 갔어요 수십억 받아먹고 감옥 갔어요 노무현 정권에서 전경련 통해가지고 재단 만든다면서 뜯어간 돈이 1조 8천억이에요 이런 미친 인간들을 지금 이 전교적 교육의 머리가 돌아버린 젊은 애들이 영웅인 것처럼 만들어서 자기 일가의 부정 비리가 드러나니까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그 대한민국의 망신살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영웅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데 지금 민노총 산하기관인 언론들이 전부 6개월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시간대별로 그 온갖 수십가지의 허위 사실을 있는대로 그저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주구장창 떠드니까 어떻게 선량한 국민들이 컴퓨터에 앉아서 진실을 파헤치기 전에 어떻게 그 진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외국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는 이 어이없는 현실 우리 조은진 후보는 처음부터 5.18 특례 가산점 제도 또 비정상적인 특례법들 다 해제하겠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또 대통령의 단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명예회복을 해드리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또 민노총 괴멸시키겠다 전교조 해체하겠다 그리고 저 악랄한 사체를 없애겠다 노동법을 완전히 개정하겠다 이 약속을 처음부터 우리는 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저 홍준표가 그거 도용해가지고 인재 그거 몇 가지 나열하니까 이 대극기 국민들이 또 거기가 조금 앞서간다 싶으니까 전부 그거 몰려갔어요 그 얘기하면서 그거 우리꺼 가져간 거 아닙니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영화 뭐 여인의 장미인지 뭐 그런 영화 미국 영화 혹시 보셨어요? 거기 알파치노 아시죠? 알파치노가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진실의 길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 길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다 외면한다 그런데 누구나 외면하는 그 길을 직시하고 그 길을 가겠다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나온 분이 누구입니까? 기호 6번 청원칙 기호 6번 청원칙 기호 6번 청원칙 우리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한 우리들은 그저 앞장서시는 의인을 믿고 지원하는 것이 바로 그 진실의 길로 우리가 가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사흘 남았습니다 이 전쟁은 배신자와 충정심 있는 사람들 간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이런 썩어빠진 대한민국을 배신한 세력 그리고 그 대한민국을 배신한 반국가 세력에 앞장서서 자기들의 대통령을 아무 죄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먼저 끌어내린 저 배신자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다시 다른 길로 정의의 길로 발전의 길로 가야 된다 하고 나선 의인 충성심 나라에 충정하는 우리 조원진 후보와 우리 새누리당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인의 길은 외롭고 의인의 길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고 우리의 목표가 옳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을 받아서 이 나라를 저종북 세력과 대한민국을 배반하는 세력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이 다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그리고 굳건한 암모 속에서 다시금 기적을 만드는 그날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방송하는 우리 안민석이 형께 제가 부자 몸조심해라고 몇 번 생각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중점일인 줄 아시겠지만 결코 중점이 아니에요 시작이 이제 이제 시작이죠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앞에 계신 안민석이 형께서 3년 동안 정말 충분하게 준비하고 기획해서 터뜨려서 이제 대통령 탄핵이란 결실까지 맺었어요 그 가운데 상당한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 문재인 저 내피에 효과가 간절히 지적이 있어요 대통령 탄핵의 수혜만 입어가지고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질고 오실 대통령이 잘못된거죠 그건 잘못된거죠 자 흙이에 대한 제가 또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젊은이들이요 진실을 똑똑히 들으십시오 3년 동안 진실을 철저히 준비하고 터트린 탄핵 이것이 당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탄핵 무효 바로 이 철저한 사기탄핵의 최고의 수혜자 그가 누구입니까? 사기범을 극단한다! 정결하자! 사기범! 우리 조원진 후보는 바로 그 사기탄핵 세력에게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태극기여 승리하자! 우리는 이 선거에서 반드시 이 모든 사기, 모든 부정이, 모든 비정상을 다 드러내볼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여성청년부위원장 이규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5.18의 불이 낱낱이 구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새누리당 여성청소년 부위원장 이규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폭력이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저 촛불 세력들은 박근혜 대통령 동상을 만들어 칼로 찌르고 목을 자르고 밧줄로 꽁꽁 묶고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과 청년들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그러한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이러한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친구의 목에 밧줄을 메워서 개처럼 질질 끌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은진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고 학교폭력 제로 환경구축 공략사항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저 어느 후보도 학교폭력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폭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략금 문제, 긍정 문제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젊은 엄마, 아빠들의 눈과 귀를 씻어줄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들이 체험을 하려면 수많은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토익, 토플, 탭스. 탭스는 서울대에서 만든 영어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탄핵, 기갑, 하야 이런 단어들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혀 쓰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러한 것이 탭스라는 영어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요즘 대학교 등록금이 정말 비쌉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과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스펙을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펙을 쌓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대기업과 공기업에 서류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된 일입니까? 명절배 기회마저 박탈당한 겁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세히 알고 보니 5.18 유공자 특혜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좌익 세력들은 5.18 유공자 특혜를 확장시킨다고 합니다. 왜 서울에 공무원들이 사토리 쓰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5.18 유공자 특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공정한 기회가 바르게 주어질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고 각자 맞춤바 책임을 다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기호 6번 저원치 기호 6번 저원치 기호 6번 저원치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의 눈과 귀를 깨끗하게 검은 눈으로부터 싹 제거해 줄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기호 6번 저원치 기호 6번 저원치 기호 6번 저원치 우리 젊은이들에게 특혜가 되지 않고 공정한 기회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줄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기호 6번 저원치 기호 6번 저원치 기호 6번 저원치 기호 6번 저원치 모든 청소년과 모든 학생들과 모든 젊은이들이 바르고 공정한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5월 9일날 모두 투표를 몇 번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기호 6번 저원치 기호 6번 저원치 기호 6번 저원치 기호 6번 저원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그 추위와 그 고난의 시련을 겪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3일이 제일 곱입니다 저한테도 그 고난의 시련을 겪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3일부터 3일이 제일 곱입니다 저한테도 죽음의 현박이 옵니다 또 고위층을 만나게 해준다고 유혹이 옵니다 저한테도 죽음의 현박이 옵니다 어떤 그난도 치고 끝까지 갑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리랑 불릅시다 아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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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태극 동지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아리랑 정신으로 그리고 이 태극기 정신으로 우리는 한걸음 한걸음 우직하게 계속 싸워볼 것입니다 이번에는 대통령 변호인단이셨던 서석구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배론했던 서석구 변호사입니다 저는 김평우 변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태극기를 들었습니까 탄핵 찬성 세력과 대결에서 탄핵 반대를 외치기 위해서 태극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촛불을 민심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키고 그래서 김일성 주차사당을 따르는 이석규 석방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정매 대결하기 위해서 태극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권선도의가 누굽니까 권선도의 여러분 권법재판소에서 국회 서초위원장으로서 탄핵을 진두지휘한 탄핵의 숙의 탄핵의 두목이 권선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형법을 보면요 두목을 갖다가 범죄집단의 두목을 숙의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탄핵의 숙의 국회 탄핵소초위원장 국회에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촛불의 민심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부리지졌던 권선도는 배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권선도의 손을 잡은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홍준표 후보가 권선도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까 홍준표는 배신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땡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탄핵 속에 탄핵 두목과 손잡으면서 탄핵의 진실을 밝히겠다 이거 거짓말이고 배신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새누리당 찬당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찬당한 이후에 태국 기집회에서 새누리당은 연습삼아 나온 정당이 아니다 시험삼아 만든 정당이 아니다 우리 조원진 후보는 시험삼아 연습삼아 나온 후보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기호 6번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여러분 기호 6번 조원진 그런데요 그런데 그런데 드디어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1번 마이리지 신문에서 일본 제1교포들 5월 4일 5월 5일 이틀간 사전투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뜻밖에도 언론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뜻밖의 인물 조원진 후보가 다 거스러 부상하고 있다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 일본 마이리지 신문은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한국 관련해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조원진 후보 미국 관련해서 철저히 외면당했던 트럼프 대통령처럼 한국판 트럼프를 연상시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사흘이란 기간 이거 하루아침에도 갑자기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인터넷에 조원진을 검색하세요 매일 사도리당을 검색하세요 매일 조원진 유세를 검색하세요 이제 운명의 날 5월 9일 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 신척, 친구 모든 사람들께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후보 정교조와 민노총을 제압할 후보 동생들을 반대하는 후보 사형집택을 해서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후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후보 촛불과 탄핵 찬성에 대결할 후보 누구입니까?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자 이제 국민이 만든 삼행시로 국민이 만든 삼행시 조원진 후보의 필승을 다짐하는 국민이 만든 삼행시를 같이 외치고 재연수를 끝내겠습니다 자 저국이 저국이 원하는 원하는 진정한 진정한 대통령 대통령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기호 6번 조원진 자 여러분 우리 조원진 후보님을 모시기 위해서 다같이 곰돌이 놀라겠습니다 조원진 기호 7번 조원진 대한민국의